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도 포기를 해버린 그런 불쌍한 어린 양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원제 유부남과 만났던 과거가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해도 될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생각만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조언도 함께 써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저에겐 이제 4년 된 여친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이는 둘 다 20대 후반이고 교회에서 만났으며 제가 한 살 더 많은 오빠예요. 이제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인데 정말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직장도 괜찮고 거기에 성격도 너무 착하고 특히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하고요. 저하고도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여친이죠. 여하튼 이렇게 착하고 이쁜 천사같은 여친과 결혼을 할 수 있다니 저 스스로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놈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둘이 동네 술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다가 여친이 갑자기 오빠 나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데 말해봐 이랬지만 갑자기 얘 표정이 안 좋아지고 계속 망설여요. 그래서 뭐지 속으로 뭔가 큰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됐지만 또 궁금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빠는 괜찮다 그러니까 너 마음 편하게 말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겨우 말을 꺼냈는데 그 내용이 오빠 우리가 짧게 만난 것도 아니고 오래 만났잖아. 그래서 이제 결혼 이야기도 오가는 중인데 이런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비밀 같은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내가 예전에 큰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 오빠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또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오빠가 알게 돼 실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내가 먼저 솔직히 말하는 게 더 낫겠다 싶더라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건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나만 아는 이야기야. 부모님도 모르고 내 친구들도 몰라.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갓 스무 살이 됐을 때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당시 서른아홉이었어. 우리 정말 진지하게 만났었고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사랑도 다 했었어. 뭐 대충 이런 소리를 하는데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나이 스무 살에 거의 두 배 더 먹은 사람과 만났다니. 누가 안 놀랄까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걸 마저 해봐. 이런 말을 했고 여기서 또 나오는 말이 당시 반년 정도 만났고 헤어진 뒤로도 몇 달 정도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친이 철저히 무시를 했으며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결국 완전한 차단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여기까지는 나이 차이가 많다는 것 말고는 그렇게 심각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도 저처럼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고 무엇보다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초등학생인 아이가 둘이나 있는 그 교회 목사였대요. 결국 여친은 교회를 옮겨야 했고 여기 와가지고 저를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예 몰라요. 여하튼 이때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멍때리고 있고 여친 혼자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이런 나를 계속 사랑하고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 처음엔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답도 못했죠.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제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여친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여친이 했던 말을 좀 더 써보자면 그 사건 이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로 옮긴 거라고 합니다. 사실 갓 스무 살이라 생각하는 게 많이 어렸을 텐데 뭐 아무리 어렸어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였기 때문에 후회도 정말 많이 했고 또 나쁜 시도도 해봤대요. 그러다 나중에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진 이후에도 늘 자기 속으로 나 자신은 불륜녀였다 이걸 잊어본 적이 없대요. 무엇보다 그 목사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 인간이 먼저 접근을 했고 스킨십도 먼저 막 했다고 해요. 여친은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특히 그 사람의 권위와 자상함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만났는데 그러다가도 나중에 뭔가를 깨닫고 더는 죄를 지울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거리를 두게 된 거랍니다. 아 물론 이건 뭐 여친의 입장이긴 한데 그런 만큼 그 사람의 입장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무조건 여친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저를 이해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여친의 과거를 덮어줄 수 있을 만큼 좋은 추억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또 이 여자가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늘 항상 해왔다 이거예요. 그렇기에 이미 제 마음속으로는 그 과거 다 용서했고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친 역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한 거라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좀 찝찝하다 이거죠. 제가 결혼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뭐 조언해 주시는 게 힘들다면 그냥 본인의 일이다 생각을 하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다 필요 없고 결혼하고 나서 네가 쟤한테 100% 무조건 듣게 될 말 내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 아니 오빠 나 이런 여자인 거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다 이해해주고 받아준다고 했으면서 뭐야 거짓불헝이야? 오빠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고 이거 사기결혼이야. 댓글 개소름이다 진짜.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잘 들어라. 교회에서 목사를 만났다는 건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걸 다 안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아내 자식들도 매주 교회에 나올 테니 가족들 얼굴도 다 보면서 그래 왔다 이거야.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최소한 여자가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속았다든지 남자가 총각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상호간에 처음부터 알고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더 그지같고 나쁜 건 분명 목사 마누라라고 사모님이라고 인사도 나눴을 텐데 그 여자 앞에서는 웃으며 뒤로는 뒤로는 통수 오지게 치고 더럽고 추잡한 본능에 충실했다 이거야. 스무살 물론 어린 나이지 하지만 아무리 어려도 그 나이면 똥 된장 구분을 한다고. 불륜은 나쁜 죄악이며 지가 하고 있는 게 불륜이라는 걸 절대 모를 리가 없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가늠하지 마라. 이 십 개명 이거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뭐? 권위에 눌렸다고? 권위는 옘병하고 있네. 이건 그냥 더러운 죄악이야. 아니 거기 그 교회 안 다니면 누가 죽냐? 자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들어간다. 니 여친은 최악의 장소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그짓거리를 했고 너도 알겠지만 죄라고 하는 게 처음 한 번이 어려울 뿐이지 두 번 세 번은 쉽거든.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박의 정신으로 품어주던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버려라. 단 너 이거 한 번 품으면 절대 방생하지 말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저 폭탄이 스스로 터져도 무조건 이 악물고 버텨. 알았냐? 끌 끌 끌 끌 3번 야 저 여자 멘탈 진짜 장난 아니다. 목사라면 매주 그 가족들 얼굴 다 보면서 지냈다 이건데 그런 상황에서 불륜을 했다고? 죄책감이 아예 없는 건가? 진짜 난년이네 난년이야. 4번 어려서 잘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아니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 때리나? 저기요. 그런 거는요. 10살짜리 애들도 다 알아요. 5번 이거 그냥 선수 치는 거다. 왜? 이제 너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 목사 마누라가 벼르고 있다는 걸 저도 아는 거지. 결혼식장에서 개 난리 칠 거 불보도 뻔하니까 쫄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끌 끌 끌 끌 추가 여친 말로는 그 사람과 몰래 만나긴 했지만 아는 데는 사람과 연락을 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뭐 본적은 있대요. 그냥 그렇게 했다가 조용히 정리를 한 거죠. 그 교회에 소문이 나가지고 옮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100% 사실인 걸 알 수가 있는 게 그 전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또 만나는 중인 걸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요. 왜 그런 헛소리들을 합니까? 그리고 여친이 교회를 옮길 즈음에 그 목사와 더불어 나머지 가족도 교회를 나갔고 지금은 뭐 다른 교회로 간 건지 인민을 간 건지 뭐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여친도 잠수를 탔었고 번호도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술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처럼 여친이 뭐 자기한테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저한테 선수를 쳤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오직 저만 알고 있는 그런 여친의 모습과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제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써주신 것처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평생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 여친의 그 과거를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건 잘 압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문득문득 생각이 날 텐데 제가 과연 여친의 그런 과거를 다 안고 갈 수 있을지 이거를 완전히 덮고 평생 사랑할 수 있을지 또 여친이 만약에 결혼 후에도 그런 일을 또 벌이게 된다면 뭔가 지금도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여친이랑 이야기를 더 해보고 정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무엇보다 확실한 건 저는 여친의 그런 과거를 듣고도 여전히 여친을 죽도록 사랑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서로에게 너무나 잘해줬고 너무나 사랑했고 또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친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에 발을 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물론 미래에도 제가 그것들을 다 듣고 평생 잘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믿을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댓글 1번 뭐라는 거야? 등신이야?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냥 꺼져! 2번 추각을 보니까 정확히 알겠네.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 이런 댓글이 달리기 오지게 기다렸던 거구만. 끌 끌 끌 끌 3번 뭐? 우리는 모르고 너만 알고 있는 여친의 거시기가 있다고? 아니, 네 여친에 대해 그렇게 잘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한테 이딴 걸 왜 물어봐? 답장너요? 진짜 거지 같구만. 이런 예수도 버린 놈. 그래, 잘 가라. 4번 이 거지 같은 답장너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왜 물어본 거야? 5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욕하는 당신들은 정말 죄가 없는 게 맞아? 사람들은요. 그게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란 역시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라고요? 단호했어야지. 그때 거절했어야지. 이런 것들은 그냥 책임 정가일 뿐입니다. 님들은 돌로 칠 자격이 되십니까? 저 여자는 뭐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거냐고요? 뭐래? 이 거지 같은... 너 혹시 예수가 보낸 스파이냐? 가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잘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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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